이재명 후보님께서 상받을 일이라고 한 이야기는 결국 벌받을 일이라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아니 이제 큰 벌을 받아야 될 텐데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려진 바가 대로 대장동 개발을 이재명 후보는 상받을 일이라고 주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 그렇게도 이야기했죠.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지사를 보좌해온 사람이 좌진상 우동규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실무자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장비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이 상받을 일을 한 분들이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에서 자신의 휴대폰은 창밖으로 던지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왔는데 이불을 덮고 침대에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데 사실은 상받을 일이면 친절히 불러서 안내를 잘했어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지 이제 곧 드러낼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서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수사를 모아야 될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쪼개기로 사건을 이리저리 흩어서 쪼개기 한 다음에 쪼개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를 겁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미 FIU에서 화천대유의 불법 자금이 현금화된 사건을 확인하고 그것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지가 5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용산경찰서로 보내서 용산경찰서에서도 이리저리 굴리다가 막판에 진흥팀에다가 또다시 넘겼는데 진흥팀에서는 이 사건 내용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이 곧바로 화천대유의 실소유자 김만배 씨를 불러서 참고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빨리 좀 증거를 임멸하라.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무슨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지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는 수사를 하지 않고 그걸 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수사권을 몽땅 넘겨주겠다고 한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지금 행각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새로 고발장을 근거로 해서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넘어간 FIU 자료는 검찰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건을 쪼개놓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사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도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수사를 해도 진실이 다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무슨 자료가 남아있겠습니까. 물론 정모 변호사가 자신의 혐의를 제대로 자신의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까 싶어서 지금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진실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사의 정당성은 상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진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늘 말을 합니다. 진실은 자꾸 드러날 겁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상받을 일이라고 한 이야기는 결국 벌받을 일이라는 것이 곧 드러날 겁니다. 많이 이제 큰 벌을 받아야 될 텐데 각오하시기 바랍니다.